HLB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건조업체입니다. HLB는 2024년 3월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4% 상승한 8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5일 대비 약 15,8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21일 8만 4,9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19일 2만 7,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26일 1,65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3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HLB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2,8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97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19일 가장 많은 7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8일 가장 많은 2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53%에서 약 20.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20일 약 20.2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19일 약 11.5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60여 권이며 2015년 384억 대비 약 72.3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086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722.51%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63.9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251억 원으로 2015년 100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97.7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88.8%입니다. HLB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84.63배이며 지난 2015년 71.0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9.1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76배이며 지난 2015년 6.49배에 비해 약 142.8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4.36% ROE는 마이너스 18.62%입니다. HLB의 시가 종액은 10조 7,39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662억 9,33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00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9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86억 8,01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1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90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251억 6,44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8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9위입니다. 지난 3년간 HLB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9월 30일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신 3분에게 낮은 상승률이 예측되어 있습니다.